이 N, 뭘까요? N수죠, N수. 선생님이 고3 때 공부를 좀 했었죠. 그때는 노력으로 했던 게 아니라 머리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수를 했던 그 경험에 대한 캐스트를 예정에 촬영을 했었고 그 캐스트가 꽤 많은 학생들에게, N수생들에게 도움이 됐었는지 되게 유명했었더라고요, 그 캐스트가. 지금은 찾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올해 그 재수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캐스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재수를 하게 된 그 시작점에서 내가 했던 생각만 전달을 해주면 그리고 이후에 수험생들을 보면서 아, 이래야 되는구나. 시작할 때 적어도 여기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이야기 하나를 해주자면 고3 때 선생님이 모의고사로 받던 성적보다 수능 원점수가 70점 떨어지게 나왔어.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가지고 있는 원점수에서 70점을 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 당연히 70점 밑에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수능이 끝나고 한 2, 3일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수능 전날 딱 하나 먹은 찹쌀떡에 채해서 밤새 토하고 잠을 못 자고 수능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감독관이랑 같이 화장실을 갔어야 했던 토하러.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너무 억울하고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시간이 수능 전날로 또는 수능 당일로 되돌려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19살까지 공부 좀 하네 라고 인정받았던 그 오랜 시간이 그 당일 딱 하루에 나의 망가졌던 컨디션으로 그 운이 없어서 걸린 것 같은 그런 컨디션으로 이렇게 망쳐버렸다니. 너무 억울하고 내가 공부했던 12년을 어디 가서 보상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채점 해서 성적은 내놓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가채점을 할 수도 없고 학교에 줄 수도 없는 성적이고 그래서 그냥 펑텅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그렇게 며칠 울다가 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누군가가 내 머리를 꽝 때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야. 정말 너무 신기하게 울다가 울다가 보니까 넌 뭐가 억울하냐? 이러는 거예요. 넌 뭐가 억울해? 넌 니가 딱 공부한 만큼 받았잖아. 너보다 훨씬 못했던 애들이 수능 점수 너보다 잘 나와서 억울해? 아니 걔들이 훨씬 열심히 했어. 모의고사 성적, 니 성적 나오는 거 보고 걔들이 되게 힘들어했었어. 쟤는 왜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저렇게 성적이 잘 나와? 모의고사가. 근데 걔들이 자기 점수 찾아간 거고 너는 니가 딱 공부한 만큼 받았는데 너는 뭐가 억울하냐? 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 이불 속에서 나와서 짐을 싸서 집에서 도망을 나왔지. 시골이었기 때문에 엄마, 나 서울 가는 차표 하나만 끊어줘. 그때 서울의 선생님의 오빠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버지가 일하러 간 사이에 몰래 선생님,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농어촌에서 몰래 짐을 싸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재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시작까지만 오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그 시점마다 내가 겪었던 그 상황 속에서의 유사한 기간에 유사한 감정이 느껴질 때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나는 정확히 내가 한 만큼 받은 거고 머리 좀 쓰면서 내가 갖고 태어난 걸로 그렇게 의시되면서 가질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뼈저리게 처음으로 깨달은 거야. 딱 나만 알겠더라고. 주변 사람들은 몰라 제가 그날 운이 안 좋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알았어. 내가 진실로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딱 공부한 만큼 받았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지. 나만. 내 자신만 나를 알아. 내가 내 삶의 증인이지는 아무도 몰라 제대로는. 진짜 나만 아는 나에 대한 객관하지 그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재수를 시작할 때 바뀌어야 되는 한 가지는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머리도 가장 나쁘고 나는 재정반에 들어가서 그 첫날부터 여기 있는 어떤 애들보다 나는 제일 못해. 그래서 항상 교탁 앞에 앉아서 늘 고3 때는 제일 뒤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공부 안 해도 저 과목은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로 모의고사 때 운이 좋아 성적을 받은 거였고 수능 때는 딱 그 노력이 그 점수다 라는 걸 나한테 알려준 거지. 그래서 재수할 때 선생님이 했던 건 1년 내내 아침에 그 반에 들어가면서 재정반이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면서. 항상 교탁 앞에 1년 동안 내 자리였어. 나는 바보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백지에서 다시 써야 된다.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받아줬고 단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공부했어. 그때 내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나는 노력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 노력으로 내 수험생활을 입시 기간을 노력으로 바꾸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너 왜 수능을 망쳤어? 나는 딱 이유가 하나였어. 노력한 적이 없어.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이유 왜 내가 입시에서 실패했는지 냉정히 왜 깨졌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달라진 성적을 받을 수 있어. 왜 내가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 나는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난 되게 심플했어. 누가 봐도 쟤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니야. 이거였거든. 전교생이 다 알았어. 그게 내 이유였다면 여러분들도 찾으세요. 분명히 있을 거야 무언가가. 내가 고쳐야 하는. 나는 노력하지 않았던 그 수험생활이 너무 강력해서 그 아젠다, 그 대명제 외의 디테일은 찾을 수도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나만큼은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큰 이유, 디테일한 이유들 찾아내서 싹 제거해서 달라진 원인, 달라진 인풋을 줘야 달라진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변하지 않으면 변화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람이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걸 제거하고 변화된 수험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어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해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그걸 실천했고 그래서 재수를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랑 상관없이 재수생활이 선생님 기억에 너무나 행복했던 추억이고 너무나 감사한 기억이야. 그거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삶을 지멋대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 먹고 깨지기 전에 스무살에 깨져서 다행이야. 이 생각하거든요. 그 N이, N수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경험과 다시 되돌아보도 가슴 뿌듯하게 차오르는 추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첫 걸음은 찾아내라.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앞뒤 전부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